안녕하세요. 인현철 필라테스 강사 안녀석입니다. 여기 센터에서 제 별명이요. 잽떡이거든요. 잭슘스터뿌래요. 그냥 홍보대사쯤? 되게 좋겠네요. 직업이 아무래도 필라테스 강사다 보니까 이곳저곳 되게 제품이 많거든요. 근데 아내 선생님 추천해줘서 이 셀라를 알게 됐어요. 한 수강생이 저한테 살 빠져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어? 근데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게 돼서 그때부터 셀라만 있겠네요. 아무래도 저도 여자니까요. 셀라는 아무래도 몸매 보정 효과가 진짜 뛰어나잖아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번 셀라 3D는 뭔가 몸매를 착한 몸에서 예쁜 다리라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입체적인 패턴으로 엉덩이 라인을 더 없이 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입고 걷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라인도 바디라인이 맞춰져서 뭔가 안 입은 듯이 쫙 금린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허리라인조차도 세심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허리 말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진짜 입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엔 그룹 수강생 전체가 다 셀라를 입고 있어서 진짜 다 같이 웃은 적 있거든요. 많이 색깔만 다르게 색 씌워가지고 진짜 걸그룹이냐면서 괜히 국민 레깅스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티칭하는 강사 몸매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지라 결정이 다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전부 다 셀라를 입고 나서 자신감 더 업돼서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도 이 셀라를 입고 자신감 업돼지길 바랄 거예요. 운동은 왜 장비빨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뻐집시다. 나이는 셀라빨! 우리 Table Park Network 재 catch! 再见! 여러분 진행! 좋아요! 좋아요 Energy! 좋아요! 좋아요. 대박 네 노래 shrim damned Mutter 능력